에디가 밑에까지 데려다 줄 수 있죠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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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 아 어차피 에디가 게임 지어서 내려갔다 와야돼요 겸사겸사 에디 괜찮죠? 그럼요 그럼 난 일이 있어서 이만 쉿 들어가세요 에디! 이거 같이 가요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에디! 어제 왜 그렇게 빨리 도망가셨어요? 에디 일찍 가서 완전 노잼이었어요 나 버그송 할게 조금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제이미 다음 회식 때는 무조건 가야돼요? 약속? 다음 회식 때는 꼭 가겠습니다 이한씨 네? 애인이 있어요? 네? 애인이냐구요? 와 우리 회사 진짜 불회하긴 하다 그거야 우리가 만드는 게임이 연애 시뮬레이션이니까요 그냥 궁금해서 아 저 여기 먼저 내려야돼가지고 아 저 여기 먼저 내려야돼가지고 가라고 여기 일찍 안 또 봐요 감사합니다 숙소 또 보셨어요 아 또 보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